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메가스터디 마인드코치 김중환입니다. 자, 여러분. 제가 이제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매주마다 좀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올해 캐스트에 올라갈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런데 제가 이제 7월달 정도 되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많이 상담하는 것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오프라인 우리 학생들은 제가 따로 강의를 하겠지만 여러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따로 이 시간을 잡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. 그러면 우리가 중만부 가면 항상 초심을 잡아야지 초심을 잡아야지 초심을 잡아야 된다.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심에 대해서는요. 초심 잡는 자체가 여러분이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요. 그러다가 내가 초심에 안 잡히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죠.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뭐지? 나는 분명히 예전에 처음에 했을 때 정말 열심히 했니. 나 지금 뭐 하고 있지?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를 더욱더 긍정적으로 끌어갈까요? 아니면 스스로 낮춰버릴까요? 낮춰버린다는 얘기예요. 먼저 제가 초심은요. 저는 개인적으로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. 자 볼게요. 초심. 자 초심이라는 마음의 상태를 잘 생각해 보시면 초심이란 건 어느 날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.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. 요즘 초심은요.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. 사랑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좋아야지 라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랑도 훅 들어오잖아요. 어느 날 갑자기 기숙학원이나 제주종합반이나 있는데 갑자기 내 코끝으로 라벤더의 향기가 지나가면서 내 육체가 갑자기 라벤더의 향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기 시작하다가 그 상대를 봤을 때 갑자기 뭔가 끌어오리는 어떤 마음. 그거죠. 초심도 마찬가지예요. 초심도 훅 들어오는 건데 여러분이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자체가 되게 먼저 벌써 스트레스라는 겁니다. 자, 초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시면요. 첫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이라고 생각해요. 자, 초심이라는 것은요. 낯선 환경에서 보통 만들어집니까? 아니면 익숙한 환경에서 만들어집니까? 낯선 환경이죠. 낯선 곳. 거기서 낯선 장소에서 뭔가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듯한 느낌이 바로 초심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장소를 바꿔라 이 얘기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환경이라는 부분이 먼저 낯선 환경이 초심을 만들어지는 환경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익숙한 현재 환경. 기숙학원 친구들은 때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자기 집보다 휴가 나갈 때가 더 불편하다. 기숙학원이 더 편하다. 제주종합반도 집에 있는 것보다 학원에 있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하는 거. 익숙한 환경이죠. 그래서 초심은 쉽지 않다. 그 다음에 두 번째. 두 번째는 뭘까요? 자, 에너지입니다. 에너지라는 자체가 많을 때 우리가 초심이 생깁니까? 없을 때 초심이 생깁니까? 당연히 많을 때죠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여러분의 수능, 재수생 경우는요. 작년에 수능치고 놀았죠. 바로 공부하셨나요? 대부분 좀 많이 노셨던데. 대부분 놀았어요. 한 두 달 좀 놀다 보니까 에너지가 고갈됐어요. 아니면 에너지가 좀 충전하게 됐습니까? 충전됐죠. 그리고 낯선 환경이 있다 보니 초심은 생기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? 지금 우리 치료들입니다. 에너지 지금 아직도 충전되어 있으세요? 아니죠. 점점 더 낮춰가는 거. 제가 여러분께 꼭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초심을 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따라 하십시오. 중심을 잡아라. 저는 초심 잡으라 하지 않습니다. 중심을 잡으세요. 마라톤 선수들이 뛰기 시작합니다. 한 10km 정도 지나면 허벅지의 통증, 그 다음에 발목의 통증이 왔습니다. 이때 아 왜 내 속도가 느려지지? 속도 너무 느려졌는데 아 내가 레이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빨리 달리고 내가 진짜 컨디션이 완전 좋았는데 어이 뭐지? 초심을 잡아야지 하면서 아까 그 첫 번째 레이스 그 패턴대로 더 빨리 달리려고 하면 다리에 진할 확률이 커요? 작아요. 크잖아요.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. 스스로 무너지니까.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죠. 아까는 이랬는데 나는 왜 이렇지 해요.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. 익숙한 환경이고 에너지가 꼭 내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중심을 잡으라는 얘기는 현재 본인이 현재 하는 패턴을 유지하는 것. 아예 안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. 유지하는 것 자체를 하다 보면 한 4kg, 5kg 정도 뛰다 보면 마라토노 역시도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다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한다는 거. 그래서 마라토노들이 혼자 뛰는 게 아니라 페이스메이커라고 있는 거 아시죠? 페이스메이커. 그 사람을 계속 조절해주는 거. 지금 여러분 조절하려고 하십니까? 아니면 갑자기 그 순간 과거에 반짝했던 것을 가지고만 여러분 지금 대입하시냐? 이 얘기라는 얘기예요. 다른 얘기 해볼까요? 보통 고등학교 학생들이 특히 자사고 특목고 있죠. 그 학생들이 정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? 중학교 때까지 정말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그래서 나도 그 잘한다 인정받으니까 재밌어서 열심히 했죠.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니까 아무래도 특목고 자사고니까 상위권 아이들은 많이 오잖아요. 그 가운데서 내가 잘한다는 특출난 어떤 인정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무너지죠. 그럼 점점 더 해요 안 해요? 안 하죠. 이러면서 과거에 나는 중학교 때 진짜 열심히 했고 성적도 잘 나왔는데 나 지금 뭐지? 계속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만 기억을 해서 현재 대입을 하면 당연히 본인이 낮아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.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살면서 정말 돈이 없어서 노숙을 좀 했던 적이 있었는데 실제 좀 노숙을 하면서 그분들과 살짝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으면 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나 과거에 되게 잘 나갔다. 과거에 잘 나갔다를 스스로 계속 얘기하시는 건 대부분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할까요? 아니죠.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를 끌고 오는 거. 그런데 그 과거는 한 번 반짝이는 거. 어느 친구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기는 예전에 제가 월 800 이상 벌어봤어요.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 인생에서 월 800 딱 한 번 번 걸 가지고 그게 기준점을 잡다 보니까 현재 내가 그만큼 벌지 못하다 보니 항상 스스로 부족하다는 생각밖에 못한다는 겁니다. 여러분이 지금 초심 잡으려는 게 그거예요. 현재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거죠. 만족하지 않다는 건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. 스트레스가 만들어지면 기분이 안 좋아지겠죠. 기분이 안 좋아지면 공부에 방해되겠죠. 공부에 방해되면 잡생각이 들겠죠. 잡생각이 들면 당연히 여러분 성적이 안 올라죠. 그 과정을 스스로가 패턴을 계속 만들어 놓고 본인이 잡을 수 없는 초심을 잡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노력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유지하는 겁니다.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많은 저의 변화에 대해서 놀랐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.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부대가 주둔지라고 있으면 산이 있는데 저희가 그 산이 거리가 8km 정도 되거든요. 산을 저희는 뛰어다니면 산악구버. 그냥 안 뜁니다. 나름 특수부대 출신이니까 맨날 20kg 납족겠죠. 이걸 메고 뛰어다니는데 아무래도 그냥 평지를 뛰는 것과 산은 다릅니다. 제가 주둔지에 처음 갔을 때 교관보다는 선배가 더 무서운데 뛰다가 정말 우리가 이제 깔딱고개라는 부분이 있어요. 정말 계속 올라가는 길을 뛰어가야 되니까. 내가 너무 지쳐서 제가 허벅지 다리도 말도 안 듣고 해서 멈췄습니다. 이때 선배가 저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. 뭐라 하면서 야! 쉬더라도 제자리 뛰어! 뛰어! 이런 거예요. 아니 쉬는 게 맞지 않나? 근데 그거 아시죠? 여러분이 계속 뛰다가 쉬죠. 그러면 다리가 더 무거울까요? 더 가벼워질까요? 무거워지죠. 더 못 뛰면 실제. 제자리라도 뛰고 있으면 그때 다시 이 허벅지가 결국 내가 뛰는 것에 적응하기 시작해서 점점 이 속도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해서 그때 산악을 마무리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지금은요. 만약에 본인이 초심 잡으려고 노력하신다면 초심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? 중심을 잡고 지금 현재 본인의 그 컨디션을 유지하고 유지하다 보면 어느샌가 점점 더 자기 적응을 하게 되면 점점 더 올라가고 본인이 어느샌가 또다시 초심의 마음처럼 초심의 그 시작된 그 나의 학습 능력처럼 그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 갑자기 초심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. 이제 중심 잡고 7월이면 정말 힘들 때예요. 특히 우리 수험생분들 있잖아요.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제수생 고3의 강의보단 제수생이 많다 보니까 제수생 위주로 한다면 여러분 되게 많이 힘드세요. 근데 그거 아세요?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제수 경험이 몇 번일까요? 여러분은 한 번 그분들은 벌써 한 14호수 됩니다. 그만큼 힘드시죠? 서로가 힘든 거예요. 그래서 그분들 보면 좀 중심, 밸런스 유지하려는 것이 보이는데 우리 제수했던 친구들은 어떻게든 내가 작년에 실패했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무조건 막 채찍질을 한다는 건 우리 스스로가 마지막까지 갈 수 없는 어찌 보면 스스로에게 좀 안 좋은 것을 던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지 마시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. 이것도 참 대단하다. 그래 내가 많이 힘들구나.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내가 하루 쉬어야 된다면 잠시 쉬었다가 또다시 시작하는 그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계속 왜 나는 이렇지? 나 지금 이럴 시간이 없는데? 라고 하신다면 아마 마지막까지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좀 더 나아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요일 날 쉴 때 많죠? 일요일 쉴 때 쉬면서도 아 나 쉬면 안 되는데 나 왜 이러고 있지? 하지 마시고 우리가 쉰다는 것은요.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 여러분이 쉰다라는 건 내가 좀 더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한다.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쉬신다면 아마 5일부터 또다시 초심 잡고 힘차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시겠죠? 초심 잡으려 하지 말고 중심, 유지, 사체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은 좀 다르게 아디오스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